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저번에 뽑기 37만 원에 이어서 한 번 뽑기 할 때 만 원인 곳에 왔습니다 와 진짜 있는 돈 다 써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너무 많이는 안 할 텐데 일단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바로 열쇠를 뽑아야 되는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여기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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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7번 행운해 7번 7번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전동 칫솔 기본 좋은 건 줘 이거는 우리는 2만원 하지 번호를 잘 골라야 돼 자 27번 27번 오케이 자 하나 하나 둘 셋 어 뭐야 뭐야 어 채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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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중요해 중요해 코로나인데 원고계 중요해 중요해 이득이야 이득 이득이야 이득 하나 둘 셋 넷 자스 자스 아우 시야 돌아가다 뭐야 페라리 보조 배터리 페라리 보조 배터리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야 만이야 만 이거 만 마하 헥타르잖아 맞잖아요 만 마하 헥타르 맞지 헥타르라고? 맞잖아요 아니에요? 15,000원 와 12,000원 와 12,000원 15,000원 일단 손에 하나 봤는데 일단 손에 봤는데 여기로 이동하는 것도 괜찮아 내가 봤어 이동이동이동 이동이동 여기로 이동 일단 여기로 이동 하나 셋 멋있어 노연브레이크 아 씨 아니 와이파이가 아니라 하이파이 스피컨대요 하이파이면 개우지 와이파이보다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아니 미친 게 이거 봐봐 싱어송 노래 가능하다 셀피 이걸로 사진을 찍는다고? 응? 좋은 거 같은데 몇 번 야 야 그냥 몇 번 할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죽을사가 죽을사가 아니야 샤샤샤의 사야 뭐야 아우 개국 같은 것 같았다 아이고 우산 나왔네 오오오오오오 아우 아니 뭔가 비싸보이게 전혀 연관없는 아니 이거 옛날에 졸라맨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액션 토끼 액션 토끼가 뭔데 액션 홍구나 아는데 wasn't 이거는 손해 맞아요 500원 정도 이거 찾았어 이거 아니 못 찾았어 아직도 못 찾았어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개 손해야 자 자자자机 뭐야 뭐야 눈 NEVP 지성 나오는데 13번 오오 뭐야 존나 비싸 이거 내가 봤을 때 스웨덴의 유명한 자회사 아니야? 어? 맞는 거 같은데? 아 외국인이 리뷰한 건 있는데 가격이 없네 외국 거라서 왜 봐봐 이거 리뷰한 거 같잖아 외국인이 리뷰한 거면 좋은 거야 내가 보니까 이걸 이걸 뽑아야 되잖아 이거를 이걸 뽑아야 돼 야 어떻게든 하나 나오기 시작하자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 이거 이거 출맥으로 간다 이거 출맥으로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비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야 돼 이거 건드렸는데요? 뭐야 이거? 뭐야 야 비싼 거다 뭐야 이거 뭐야 아 칫솔 넣어놓는 거네 아니 근데 아니 잠시만요 아니 근데 칫솔하고 여성분하고 뭔 상관이야? 모델분? 아 모델이에요? 와이파이야 와이파이 와이파이라니까? 이것도 와이파이야? 아니 이게 와이파이 되는 거예요? 칫솔 이게? 상품 사듯이 랜덤으로 이게 열리는데 15번 아 또 온도계야 아 그냥 다 가져가면 되겠다 근데 뭐 몇 개 모이면 바꾸고 이런 건 없어요? 아니 뭐 강화도 아니고 피파울렘 강화예요? 사실상 지금 온도계가 3개인 거 봤어요 저희는 지금 양호실이에요 양호실보다 온도계가 많아요 지금 칫솔도 있고 딱 봐도 10번이잖아 뭐 있어요 10번 아무것도 없구만 뭔데? 뭔데? 가습기야? 가습기네 미니 가습기 야 이것도 좋아 오 이기는 그래도 요즘 팔리기 때문에 형 왜 그래요? 만 원을 쓰고 있잖아 야 근데 이거 왜 럭키 세븐을 아무도 안 눌렀어 럭키 세븐 세븐이 너무 징구하잖아요 형님 이제 안 꺾인다니까 형 뭐야? 어 뭐야 또 온도계야? 아 디퓨저 음 좋네 이거 디퓨저 안에 이 정도 안 들어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디퓨저 아니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기랑 여기랑 한 끗 차이잖아 지금 여기로 갈 뻔했어 지금 쓰레기 때문에 나니 17번 나니 오 망나니로 가자 망나니 샤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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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도 꾸멈해 뭐야? 뭐야 이거? 포팅 스테프 라인은 피부를 탄탄하게 끌어올려 주는 그거 나랑 뭔 상관이야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 아 이거 이거 안 꼬바텀 이 새끼야 이거 아는 사람이 찾았지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돼 형 저처럼 운이 좋아야 돼요 아 뭐가 좋을까 야 일단 다 질러봐 야 이분 진짜 유명하신 분이야 러시아의 이형이잖아 이름 뭔데? 아르샤빈 슬슬 화나기 시작하는데 아 저 같이 아 나 하난데 아까 나온 것 같은데? 아이고 3온도계 2디퓨저 3온도계 2디퓨저 아니 환경이 좋은 거 맞다며 일자로 일단은 좋은 거 맞다며 니가 알려줬잖아 아니 잘 뽑아야죠 그니까 2번 2번 야 밑에 있을 것 같지 않아? 야 2번 가자 환경이 밑에 가자 나가되잖아 이제 야야야야야야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 아 싫어하지마 뭐야 빨간색 물론 아무것도 안 쓰지 이거 열쇠 같은데? 열쇠 있는 거 아니야? 열쇠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있는데? 야 뭐야? 전자시계 아 전자시계 뭐야 빨간색 버전 ㅋㅋㅋㅋㅋ 야 그래도 진짜 이런 말 근데 저희 페라리 두 대 있잖아요 페라리 두 대 맞잖아요 맞잖아요 예 야 그 한 줄 만들자 저 빙고 아니 돈들어 앉는게 빙고라고 한 번만 열렸잖아 이 새X야 두 개있어 뭐! 뭐! 호날두가 차는 거 호날두 차는 거 메쉬가 차는 거 한번 뽑아야 돼. 너무 좋아해. 나 진짜 포병지도 아니고 피저만 새해 봤어. 냄새 다르지 않을까? 똑같아. 아니요 달라요. 스위트 오버 아이스. 맞네 이 새끼. 아는 형이 찾을 거니까? 존나 자세해야 할 때는. 너 여기 직원이지. 여기 직원이야 내가 봤을때. 이거 걸려도 돼. 어 걸려 걸려! 아 이벤트. 야 일단 이거 바로. 레어판 레어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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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선생님 딱 손이 어디라 방금 8등, 아아 김종국 암마기 암마기, 암마기, 암마기 김종국 암마기 그래 좋은 거야 오, 암마기, 암마기, 암마기 바로 열렸대 야, 잠깐만, 일단 돈은 얼마나 있어? 돈은 얼마나 있어? 근데 지금 좀 쓴 거 같은데? 20 다 쓴 거 아니에요, 우리? 20 다 썼어 2만 원, 10만 원 가지고 11만 원, 19만 원 한 제품이 나와 19만 원 오늘 100만 원 씁니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37번에 나왔지 37번에 나왔지 37번에 내가 골랐지 그러면 28번이 맞아 통계랑 뭐 이런 거 통계학적으로 봐야, 통계학적으로 야, 크다, 크다 큰 거 어디다?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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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고 사장님 내일 와서 이게 어떻게 다 팔렸지? 이러고 계실 거 같은데 사장님, 사장님 내일 아침 나나나나나나나나 23 그냥 순서대로 하나씩 해 천천히 지금, 뒤에 하나씩 뚜껑 일단은 안 나오면 말이 안 돼 아니, 뭐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거 콘텐츠 이 새끼가 하자했어, 이 새끼가 와, 엄청 좋아요 와, 형님 너무 좋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이런 사람도 이거예요 내가 언제 새끼야,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올레바가 언제 있었어, 새끼야 올레바가 존나 했잖아요 어,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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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었어요, 엣, 엣 엣nh, 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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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 또 있어 또 있어 노래 봐 이거 얼마나 비싼 거 같은데 이거는? 비싼 한 5만 원 넘지 이거는? 검색해봐 검색 이거 우리 이거 오늘 여기서 200수입니다 다 뽑아! 아니라고 다 뽑아! 저는 여기서 전체의 전 재산을 쓰겠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사 전까지는 어떻게 사 한다 왜냐면 저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맞잖아요 진짜로 홀드 찍는다면 못 찍고 일단 롤은 그렇긴 한데 일단 황경이는 오늘 이 콘텐츠 이후로 확실히 이 친구는 손절하겠습니다 아 쓰레기시네 이 친구 머리 잘라달라는 얘기가 많아서 조만간 진짜 잠잘 때 머리 자릅니다 사실 우리 한 10년 한 번 내가 이거 해야겠다 내가 이거 랜덤박스 사업을 해서 저는 진짜 여기다가 차키를 넣는 거예요 남의 차키 누가? 죄송합니다 장난해주세요 어? 아 여기 입안에 당첨 써있어 38번이야? 어 맞아 맞아 37, 38이야 그러면? 다 등수가 정해요 1등 제발! 아 그래 맞아 맞다 안 돼 맞아 야 황경이 욕기 한 번 가자 연기 한 번 아니 탱구가 잘해 탱구 탱구 한 번 가 어 이것만 진짜 몇 등이야? 몇 등 같아요? 몇 등 같아 몇 등 같아 1등부터 10등 같이 홀씨야 짝수야 짝수 아 짝수는 그렇죠 설마 4등? 내가yl 4등!! 4등 야이 로우천둥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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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이 어 얼마야? 봐봐. 8만원. 22만원이네. 적간에 22만원. 그러니까 20만원 20만원. 진짜 에어팟. 근데 이거 에어팟 맞아 진짜로? 맞아. 그래도 많이 뽑긴 했네. 다른 데 가봅시다. 네. 자 이따가. 다른 데 이동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어어. 어어어. 왔다 왔다 왔다. 언제 적국이야 이거. 자 일단은 여기에서 왔고 여기는 원피스 이런 것도 있고. 중요한 게 저는 이게 뽑고 싶어요. 이거 이거 이게 존나 궁금해 이게. 무슨 글로벌스 스티커가. 그 다음 이거. 처갈치 치킨 하나 뽑아야 돼. 이건 얼마에요 한 번 하는데? 5천원 5천원. 아 이건 싼 만큼 약간 작아졌네. 인생 한 방 인생 한 방 인생 한 방. 인생 한 방 인생 한 방 인생 한 방. 야 이리 와 이리 와. 너 뭐 가져가려고 하니만. 오우 여태 있었어. 여태 있었어. 여태 두 개 여태 두 개 여태 두 개. 어 진짜로? 20년 만에 이 새끼야. 공기 공기 공기. 공기 당첨. 19 어디야 19분 다 아니에요. 아 이거 버그 아니에요 이거? 여기 앉아 앉아 앉아. 아우 인생 한 방 인생 한 방 인생 한 방. 센 인생 한 방 인생 한 방. 컵 프렌즈. 컵 프렌즈다. 컵 프렌즈다. 온도계. 뭐야. 아니 이거 이거 내. 신대 전등. 아니 감시 여자친구 생기겠네. 와. 맞잖아요. 컵 프렌즈다. 저거 눈뼈. 아니 진짜 미친놈. 아 그만이지. 아니 이거 뭐야 이거는. 핸드크림 핸드크림 핸드크림. 쓸만하네. 석류 핸드크림. 그래도 이거 분어파드에 있네. 그래도 이거 분어파드에 있네. 분어파드에 있네. 오 야 나왔다. 복사 미쳐라. 뭐예요? 팩인가? 이거 박해일 씨 아니에요? 아니면 송중기? 아니면 김인직? 아님. 이거 진짜 미친놈. 이거 진짜 미친놈. 이거 진짜 미친놈. 집사는 뭐야? 원피스다. 여기 열쇠 열쇠 열쇠. 이런 뭐죠 이거? 이거 에이스랑 서버 서버. 이거 몇 번이야 몇 번이야. 토스트기 토스트기. 어 토스트기. 잘 뜯다 여기는. 수고님 뭐 이상한 거. 오 좋네. 오 떴어. 오번 오번 오번. 흰둥이 무드들. 짱구도 못 말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이라면 저희가 다 샀어요. 진짜. 여기 쓰레기 꽉창 벗어요. 와 진짜 이건. 한 얼마 정도 썼나요? 탱구님? 모르겠어요. 대략 이런 게 뜨네요 지금. 자 일단 김인직. 아니에요.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10번. 10번. 다트. 오 다트. 이야 좋네요 이거. 우리가 이거를 다 뽑았는데. 다 뽑았어. 다 뽑았어 진짜. 종이 접어서 버려도 되는데. 종이 다 받아버리라고요? 그럼 어떻게든 받아. 거의 탈면에 달이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어 4번 4번. 4번. 뭐야. 오 딱다 이거. 오 에어팟 에어팟 에어팟. 에어팟 에어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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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열어봐. 오 에어팟. 에어팟 왜 이렇게 커? 오 뭐야 에어팟 아저씨. 까봐요 까봐요. 뭔데 이거. 뭐. 뭐야 이거. 오 진짜 에어팟인데. 아 근데 박스 케이스는 왜 이렇게 커. 그니까 이거 왜 이렇게 큰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렇게 안 생기는 데 이거 아닌. 아니 맞아 에어팟? 아닌데 내가 알기론 아닌데. 하여튼 이거 한번 좀. 정확히 뭔지 알아야 돼서. 뚜껑이 달라서 에어팟 아닌 거 아는데. 그래도 그냥 혹시나. 에? 아니 근데 비슷하긴 해. 맞는데? 비슷하긴 해. 어 맞네. 어 모양 똑같은데요? 에어팟 맞네. 에어팟 아쿠아 버전이네. 왜. 이거 원래 스피커거든요? 어. 색칠만 해놨어. 어디. 이거 그냥 맨대면. 이거 스피커로 붙여놨어요 여기를. 아니 손톱 죄송합니다. 손톱 잘라야 되는데. 네. 오. 야 이거 에어팟 맞는데? 뭐야 이거. 오 연결 됐어. 에어팟이긴 에어팟인데. 짭 같애요 짭 같고. 어 일본만 가져가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거의. 네 그러니까요. 환경 약간 분리수거 많이 해본 스타일이네. 네 저 계단하죠? 인생한번 인생한번 인생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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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치킨 가져가야 되는데. 치킨 근데 저거 뭐 쓸데 있어요 저게? 귀여워서? 네 저 집에 놨고 있어요. 아아. 황킹. 고수 고수. 나 재능을 알았다. 다이는 엄청난 속도를 하고 있다. 엄청난 속도를 바라기하는. 하동진단씨. 오늘도 종이 백을 쌓으면서 그는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아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를 만나다니다 왔습니다. 아 제가 2년 만 15년째 지금 하고 있고. 네 네 네. 애들 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그런 대로 로우키 간에 맡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시죠. 자 일단 저희가 지금. 저희가 이 새끼 때문에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형 그래도 레전드였어. 인생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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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한번. 우리한테 광고 줘야돼 진짜로. 맞잖아. 인생한번 인생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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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는. 네. 저희가 이거 다 정리하고 갈 거고. 저희가 뽑은 흔적들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와. 와. 여기 또 이리로 넘어와서 이쪽에. 아니 근데 처갓집 멸방전 한번 하고 싶긴 한데. 아니야 아니야. 정신 차리세요. 자 일단은 제가 이거 해본 결과. 저희가 한 200만 쓴 거 맞죠 거의.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재미로 조금씩만. 어 진짜. 절대 이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조금씩만 예. 안 하는 거 추천. 아 근데 이게 너무 아쉬운 얘기였어 이거. 반응이 아닐걸요 저걸. 아니면 이 영상을 혹시. 보고 계시면 처갓집 양념치킨에서. 저 이거 보내주시면 안 돼요. 처돌이 치킨 인형. 아 그것만. 예. 사람새끼 아니죠 진짜 미친놈. 하나 둘 셋. 인생한번 인생한번. 와. 끝.